자세한 방송 왜? 오늘은 어디세요? 오늘은 홍재정 화장품입니다 요새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나가시죠? 어디 그렇게 날마다 걸린데니? 뭘 그러세요? 날마다 멀귀를 하시는데 대신 이상한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만나서 있는 것만 때문에 버리가 좀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그게 편하지 않으세요? 버라기만 하면 뭐라니? 버리가 돼야 다 알지도 못하고 아버지 왜? 첫 번에 조금만 더 차려줬어 너 무슨 소리야? 그냥 만원이면 된다고 이 짜식이 또 오시죠? 야 엄마 그 아이스크림이 잘못했어 어우가 애 기망도 크다 브라보 브라보 선생님 놀라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조금만 보자 아 왜 이렇게 만나 보기가 힘들어요 몸을 좀 늘려주세요 만난 이러지 손이 없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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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기울도 조심해 아 그래 요거 좀 큰아이로 문지어 봐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아 아 아 야 시발참이 좀 싹싹하고 안고 그래 어 어 오늘 당장 문자 변해요 하지만 늦어도 문제 난다 넌 나봐라 이발쟁이보다 어엿한 조식도에 들어가서 제대로 뵌게나 아 아저씨 혹순이 돌아올까요 네 영국 돌아올게 아닐까요 걔 이제 월급 받는 친구야 어? 뱅길에서 양말 뜨는 난 내가 아니야 하 혁혁혁 괜히 아 그럼 너도 잊지 않은 길을 봐야지 밤낮 결장만 뱉는 길이야 어 아이고 내가 인연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너 어디가서 붙잡나 이거를 아니 내가 붙여가는 거 다 왔어? 받으려봐 너 어저께 왼쪽일 아 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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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 어저께 왼쪽일 어디가서 뭐하고 있었냐 어? 어? 경찰서 가서 주리떼 맞고서 붙지 말고 내가 말로 할 때 순순히 내놔 순순히 내놔 순순히 내놔 천천하네 변함이 많았지 정말 자식이 도망가니까 이제 눈까지 찌집혔나 내가 엄청난 거 봤어? 어 지금 같이 들어온 사람들의 요구가 개넘어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어 안 짜 어 너 응 응 응 아 응 아 응 응 응 저거는 다 보이시나? 저거는 다 보이시나? 저거는 다 보이시나? 저거는 다 보이시나? 저거 세컬스콘, 옛날 스탑콘 다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스탑에 이렇게 서있으라고 음... 좀 힘들텐데 저 여기! 잠깐 들어오시지!